지금 이케아 광명에 밥 먹으러 갑니다 스킨테이크, 김치볶음밥, 콩잎, 미트볼을 할까말까 고민이기 때문에 미트볼 하나 주실래요? 미트볼이요? 잘 먹겠습니다 치킨스테이크가 되어있는 것처럼 엄청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요 김치스테이크 김치스테이크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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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범해요 평범한 김치볶음밥 맛이에요 음~~ 맛있다 음~~ 맛있다 음~~ 손이 뜨세요 음~~ 살도 많고 양념이 잘 되어있어요 달달한 양념 골 짝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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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모을 슥슥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은 치킨 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9900원인데 부드럽고 육즙 그대로 살아있고 맛있었어요 두번째가 콩립 콩립 맛있었어요 오늘 먹었던 음식 중 모아스프는 김치볶음밥 잘 먹었습니다